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. 누가 애 나으래? 입니다. 박 변호사님, 아이가 울자 보다 못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비행기 아니었습니다. 네,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우니까 갑자기 욕설 아닌 욕설을 좀 했는데요. 왜 피해를 주고 그러냐? 누가 애 나으래? 죄송하다고 해야지! 욕은 제가 뺐습니다. 그러면서 네 애한테 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피해가는 건 안 돼? 어른은 피해봐도 돼? 라고 지금 욕을 했던 사건인데요.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범죄보다 중하게 취급을 합니다. 항공보안법에 걸려버립니다. 승객한테 안전에 위협을 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. 이 사건이 딱 그렇게 떨어질 만한 사건에 해당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보다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데 마침 내가 그 비행기 탔던 사람이다. 정확히 좀 얘기해 주마. 뭐 이런 분도 등장하고 있어요. 네, 뭐 어떤 분인지는 저는 못 들었지만은 이제 놀이꾼들이 서로 의견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애가 우는 걸 어떻게 하는 얘기냐. 우리도 다 사람들의 배려를 받고 컸지 않냐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가 우는 것보다 이렇게 따지는 아저씨 목소리가 더 시끄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또 반면 정말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잘 달랬는지도 궁금하다. 달래지는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네, 그 실제 그 비행기에 탔던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다 글을 올리고 있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아, 뭐 그렇게 한 24개월 정도 되는 아이, 엄마 무릎 위에 앉아있던 아이였다는데 그 부모들은 최대한 아이를 좀 달래고 어른을 하고 이렇게 뭐 주의를 기울였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내 난동, 소란이 벌어졌던 것인데 사정이야 어찌 됐든 기내 난동,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위험합니다. 외국 같으면 저 상황에서 지금 테이저건을 맞아도 입이 얼게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겠죠. 얘넨이 부분에 따라 words scholarships 그러면 바뀐 방kus면 도와줄 수活 languages 누르고 정황이 계시지 않을까요? 오인 오 broadly 빨리